이만큼 차와 뚜띠 부산교구 사회사무국 부국장 유현창 베드로 신부입니다. 용서하다. 페르도나 아래.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로마 성비오 오색 성당에서 24시간 참회 예식을 거행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교황은 고해사제들에게 하느님처럼 항상 용서하자고 당부하십니다. 진자들에게도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는다고 강조하시며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데 지치는 것이 문제이니 끊임없이 용서를 청하자고 하십니다. 디오 논시스 단카 마이 디 페르도나 아래. 하느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. 교황님 말씀을 전하는 유현창 신부의 비바파파.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회사무국 로사리오 카리타스가 함께합니다.